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홍의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과학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정리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앞서서 총정리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론 내용을 저랑 살짝 정리해 보시고요. 실제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이런 유형들 문제로 정리하고 이런 순서대로 저랑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맨 처음 뭐 배웠어요? 우주 얘기 했었잖아요. 우주가 탄생하고 그 다음 지구가 생기고 그 다음 그 안에 생명체가 생기고 자 이 내용이 큰 파트고요. 가장 먼저 우주의 기원과 진화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다 준비되셨죠?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뽑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우주의 기원 그 앞에 내용은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슬금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살짝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갈게요. 자 우리 첫 번째죠. 우주의 기원과 그리고 진화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펙트럼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펙트럼은 단독적으로 문제 나오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이건 도플러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사전에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라고 알려주는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펙트럼이 단독적인 문제로 나오긴 조금 힘드니까 여러분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스펙트럼의 종류, 연속, 흡수, 방출 스펙트럼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조금 나오기가 힘든 게 우리 시험이, 시험지가 막 칼라풀하게 막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나 흡수, 방출 스펙트럼을 그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펙트럼의 이런 의미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도플러 효과라는 거예요. 저는 도플러 효과로 갈게요. 도플러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흡수선 스펙트럼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흡수선 스펙트럼, 지금 그게 뭐냐면 별빛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별빛의 스펙트럼인데 가만히 있을 때랑 움직일 때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쵸? 자 가만히 있을 때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그쵸? 멀어지거나 혹은 가까워질 때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아셔야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눠서 아시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갈게요. 멀어질 때 별빛이 점점점점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적색 쪽으로 가요. 스펙트럼이 파장이 긴 적색 쪽으로 가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색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색 편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올 확률이 가장 커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별빛이 가까워진다. 나한테 점점 가까워져요. 관찰자에게 점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까워질 때 청색 쪽으로 이 색깔이 바뀌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청색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가까이 오면은 파장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요. 그리고 멀리 가면은 파장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사실 빛뿐만 아니라 소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소리보다는 빛에 초점을 맞추겠죠. 우주 얘기해야 되니까. 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드린 게 적색 편인데 왜 적색 편이를 빨간색으로 표현해 드렸냐? 이게 실제로 관측된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된다? 실제로 적색 편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되는 거냐면은 그 외부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관측한 내용이 이거예요. 별빛을 가만히 관측했더니 점점 점점 적색 편이가 되고 있어. 적색 쪽으로 가고 있어. 파장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네? 아 저 별은 나에게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거기 아래 보시면 물체와 관측자가 더 빨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허블 법칙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허블 법칙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예요. 이제 멀어지고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멀어지고 있어. 허블 법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관측한 내용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니죠. 이제 허블 법칙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스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뭐를 측정하냐면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외부 은하의 거리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변광성. 일정한 주기로 밝아지고 어두워졌던 이 변광성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았던 것이고요. 자 이거를 우선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관측을 한 거죠? 적색 편이를 관측했죠. 적색 편이를 관측했더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색 편으로 알 수 있는 건 멀어짐. 점점 서로 멀어지고 있어. 자 그리고 거리가 먼 외부 은하일수록 점점 빠르게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거리와 그 후퇴 속도 사이의 관계를 정리를 한 거죠.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아시겠죠?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에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집니다. 더 빠르게 적색 편이가 관측되는 거죠. 후퇴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지고 있다.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허블 법칙 내용을 뜻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허블 상수, 우리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 정도 문제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요.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x축이 뭐냐면 거리가 돼요. 거리, 거리 자, 그리고 y축이 뭐가 되냐면 후퇴 속도가 되겠습니다. 후퇴하는 속도 근데 여기 적혀 있어요, 이미. 거리가 멀면 후퇴 속도가 빨라져.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해요?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가 같이 증가하는 걸 비례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측정한 값이. 자, 서로 그렇죠.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허블 상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기울기를 허블 상수라고 하시면 되고 그럼 허블 상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 즉, 거리 분의 후퇴 속도가 되는 거죠. 거리 분의 후퇴 속도가 우리는 허블 상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허블 상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프가 이런 거랑 이런 거랑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허블 상수가 크다라는 건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면 후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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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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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한다.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허블 법칙 통해서 거리가 먼 은하 후퇴 속도 빨라져.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주 서로 서로 멀어지고 있네. 팽창하고 있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주 팽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리 좀 옮겨서 계속 갈게요. 자, 우주의 팽창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부분 내용은 조금 비교적 천천히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직 시험에 대놓고 막 나오진 않았는데 나올 것 같긴 해요. 어, 나올 것 같긴 하니까 여러분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계속 갈게요. 우주 팽창입니다. 자, 우주는 그 어디에서 살펴봐도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어. 이게 정말 큰 증거가 되는 거죠. 적색 편의 가지고 허블 법칙도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우주가 팽창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적색 편의가 그 어디에서나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중심 없어요. 그냥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주 팽창이고요.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우주의 팽창이 일어나고 있고 중심은 없습니다. 중심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빅뱅 얘기는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주의 나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은 그냥 외우시면 되긴 해요. 외우시면 되긴 하는데 이게 그 뭐죠? 식. 식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막 되게 당황하시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뭐라오래님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고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거리고 후퇴 속도예요. 이때 허블 상수라는 게 있었고 이게 거리 분해 후퇴 속도죠. 자, 현재 우주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 현재 우주의 크기가 빅뱅 이후 빛 속도로 팽창한 거라고 가정을 했다면 자, 이거를 우주의 크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거리가. 이게 이제 우주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이 여기서부터 다 이제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게 우주의 크기예요. 그리고 후퇴 속도는 뭘로 봤다고요? 빛의 속도라고 가정을 했어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했대요. 그러면은 이게 우주의 크기가 되고 이게 바로 후퇴 속도. 자, 식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우주의 크기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근데 빛의 속도를 우리가 C라고 쓰니까 C예요.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크기는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면은 요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이 이거예요. 거기 보면 R은 H분의 C라고 나왔었잖아요. 자, 요게 이 허블 상수에서부터 나온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뭘로 나눠주시면 돼요? 허블 상수로 나누어주시면 그게 바로 우주의 크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의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주의 나이. 우주 나이가 너 몇 살이니? 라고 생각해봤더니 우주 나이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요. 그 우주 전체의 크기를 있잖아요. 우주 전체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요만큼이라고요. 이게 우주 전체의 크기죠. 우주 전체의 크기. 그렇죠. 요만큼의 크기를 무엇으로 나눠주시면 되느냐? 바로 속도로 나누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주 전체의 크기를 속도로 나누어주시면 아, 이게 바로 우주의 나이구나. 자, 그래서 c분의 아, 팽창 속도로 나누어주시는 거죠. 팽창 속도로 나누어주시고 아, 똑같은 얘기였죠? 팽창 속도, 즉 빛의 속도로 나누어주시고 그럼 나누어주는 거니까 c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없어지고 h분의 1 자, 이게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속도로 나누어주시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주의 나이를. 그러니까 속도는 뭐예요? 시간 분의 거리. 이거 계속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공식이 온 거예요. 요 지금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우주의 나이랑 결국에 허블상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 나온 그 내용 있잖아요. 우주의 나이는 허블상수랑 반비례해요. 너무 당연한 게 사실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허블상수가 크다라는 거 후퇴 막 되게 빨리 했다는 거죠. 팍팍팍팍 늘어났어요. 그럼 그 우주는 우주의 나이가 젊겠죠. 그쵸? 시간이 오래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우주의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후퇴 속도가 느려요. 천천히 천천히 점점 후퇴해서 이 상태가 됐대요. 똑같은 크기만큼.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랑 뭐는 허블상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사실은 이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 내용은 마지막 이 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간 과정 중 그냥 과정밖에 안 돼요. 과정밖에 안 되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거리가 멀어지면 후퇴 속도가 빨라집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허블상수가 커지면 후퇴 속도가 빨라져요. 빨리 후퇴해요. 됐죠? 그리고 우주의 나이랑 누구 사이의 관계를 보면 허블상수의 관계를 보면 서로 어떤 관계가 반비례 관계다. 이거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우주의 나이는 무엇과 반비례 관계다? 그렇죠. 허블상수랑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비례죠. 그렇죠? 분모에 들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사실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모르지 몇 년인지 우리가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 본 결과 약 137억 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했잖아요. 그걸 이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되돌렸어요. 그랬더니 언젠가는 한 점이었을 거야. 옛날에 137억 년 전에는 한 점이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갑자기 폭발을 했구나.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이 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 우주는 약 13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대폭발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기본 입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기본 입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입자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말씀은 드렸어요. 뒤쪽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부터는 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알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기본 입자는 랩톤 뭐 쿼크 이런 것들을 바로 그 기본 입자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쿼크라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요. 이제 업쿼크도 있고 다운쿼크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U D라고 쿼크가 써있잖아요. 이게 업쿼크 다운쿼크가 되고 있어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져서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기본 입자 랩톤이랑 쿼크가 있구나. 그냥 그 이름 정도만 우리 시험이 정말 감사하게 주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낯설지 않을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이 이제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은 중성자랑 양성자가 돼요. 양성자는 업쿼크가 두 개가 모였고요. 자 그리고 다운쿼크가 하나가 모이면 바로 양성자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중성자는 반대로요. 업쿼크가 하나고요. 다운쿼크가 플러스 다운쿼크가 두 개가 모이면 양성자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입자가 모여서 양성자가 만들어졌고요.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쳐지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합쳐지면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자핵에다가 전자가 붙으면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 입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맨 처음에 생긴 거는 당연히 기본 입자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맨 처음 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 순서대로요. 이게 제일 쬐끄만 거고 크기로 비교해드리면 이게 제일 쬐끄만 거고 얘네들이 조금 커진 거고 얘네들이 합쳐져서 원자핵이 된 거고 그다음에 원자가 이따만 이신 거죠. 이렇게 크기 순서였거든요. 물론 이 안에 세세하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제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첫 번째 중요한 시기는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시기 그리고 더 중요한 시기는 원자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간 단위까지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거 그렇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우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순서대로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맨 처음에 얘 생기고 얘 생기고 얘 생기고 얘 생겼어. 됐죠? 됐죠? 근데 얘가 언제 생겼냐면 한 3분 정도 지나고 나서 생겼어요. 시간이 3분 정도 지나고 나서 양성자 중성자 결합으로 빅뱅이 이제 터지고 나서 폭발한 다음에 3분 정도 지나고 나서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만들어진 원자핵이라는 게 철 원자핵 아니면 마그네슘 이런 거 아니고요. 제일 쬐끔한 수소 아니면 그 다음에 헬륨 정도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한 3분 정도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대빵 큰 그런 원소들은 나중에 별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는요. 바로 38만 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 들을 거니까 다시 적어드릴게요. 순서대로 우선 갈게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입자의 형성과 힘이라고 나왔는데요.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그리고 약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강한 상호작용 때문에 이렇게 원자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힘의 종류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원자의 형성, 그쵸?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따로 떼어서 나왔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여기서 갈게요. 아직 조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원자의 형성 갈게요. 자, 원자의 형성 원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페이지 넘기시면서 같이 오시면 되는데요.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약 38만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38만 년 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원자 핵들만 있었죠. 핵들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전체가 탁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원자가 형성이 되고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되게 불투명한 이런 우주였어요. 근데 지금 투명한 우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시작된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까지도 관측이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그 증거 빅뱅의 증거 중의 하나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38만 년 전에 원자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때 어 요거를 문제 나올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질량비 한번 볼게요. 수소랑 헬륨에 증거 1이에요. 증거 1 그렇다면 너 이렇게 얘기하는 증거가 뭐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요. 질량비가 몇 대 몇? 약 3 대 1로 존재해. 근데 이거 있잖아 옛날 옛날 옛날에 우리가 계산해본 옛날 양성자랑 중성자의 그 비율과 아이고 맞아 떨어지네? 어 조합해보니까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아 먼저 요때 만들어졌어. 그리고 빅뱅이 일어났다라는 게 옳은 설명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주배경 복사가 되겠습니다. 증거 2 우주배경 복사 복사에너지는 어떤 물체 온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그 온도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체에서 다 나오는 게 이제 복사에너지라는 건데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온도 그 빅뱅 시작할 때 온도가 어마어마어마하게 높았거든요. 근데 요 시기에 온도가 한 3000 켈빈 정도 됐어요. 3000 켈빈 정도의 온도가 됐는데 3000 켈빈에서 나오는 그 복사에너지가 존재했었어. 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밝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요때 형성됐고 그래서 무엇이 빅뱅 이론이 맞는 얘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만 년을 기준으로 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불투명한 우주가 투명한 우주가 되고요. 온도는 3000 켈빈이었었고요. 그리고 원자가 만들어졌고요.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됐고요. 자 여러분은 요 내용을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주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별과 은하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문제 나올 게 딱딱 정해져 있어서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먼저 별의 탄생 별은 가운데 이제 핵융합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이런 천체를 바로 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바로 태양이죠. 맞아요. 태양이 바로 별이 되겠습니다. 자 별은 뭔가 물질들이 이렇게 성운들 성관 물질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다가 진해들끼리 중력수축으로 딱 뭉쳐가지고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제 별이 된다.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주계열성 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모든 별이 거치는 과정이고요. 주계열성 은 전체의 일생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주계열성이 되겠습니다. 요때는 수소의 핵융합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과 가장 가까운 그 태양도 역시 지금 현재 주계열성이라가지고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수소가 핵융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좀 나눠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나눠져야 되냐면 질량에 따라서 좀 크기가 이제 달라져요. 여기 요거까지 세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실제로 세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주계열성이라는 의미를 기억해 두시고 두 가지로 나눌게요. 질량이 작아요. 제가 그냥 질량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비교가 되는 건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이랑 질량은 비슷한 걸 질량이 작은 이런 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질량이 큰 별은 태양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그 질량이 큰 별들 요걸 이제 질량이 큰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화의 과정은요. 주계열성이 지나면 적색 거성으로 갑니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그리고 행성상성은 백색외성 네 맞아요. 근데 행성상성은도 특별히 모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행성상성은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갈게요. 백색외성 요런 요렇게 가서 이제 나중에는 별도 죽거든요. 힘을 잃어서 별의 그 나이가 소멸되죠. 별이 이제 소멸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큰 이런 행성들은요. 초거성 초자가 붙으면 돼요. 초신성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 이런 순서로 가요. 순서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뭐를 좀 아셔야 되냐면요. 이걸 아시면 돼요. 얘네들은 수소 이제 막 행융합해가지고 헬륨 만들고 요 과정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뒤에부터는 점점 큰 물질들을 만들어요. 이제 헬륨에다가 뭐 더 붙여가지고 산소도 만들게 될 것이고 뭐 더 붙여가지고 질소도 만들고 막 이렇게 붙여요. 근데 질량이 작은 행성과 질량이 행성의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큰 별의 차이점은 그 만들어내는 원소가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막 큰 애들 만들어요. 철 같은 거 무거운 이런 그 원자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질량이 큰 별들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들은요. 거기까지 만들지 못하고 죽어요. 소멸됩니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차이점 알아두시겠죠.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질량이 큰 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무거운 원소의 합성.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 온도가 높아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그림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은하 얘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은하 우주의 구조 시험에서 요 부분이 되게 자주 나왔고 요거 개정교과 전에도 있었던 내용이라서요. 문제내기 진짜 좋아요. 은하는 뭐 여러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자 별도 있고 성감물질도 있고 성운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성감물질 그냥 별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 뭐 먼지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가스 티끌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운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성운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발광성운 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죠. 자 반사성운 이라는 게 있어요. 주변에 있는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암흑성운 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요 주변에 있는 별빛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발광성운은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별 될 거예요. 스스로 빛 내기 시작했거든요. 성운들 이렇게 모여있다가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빛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앞으로 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반사성운 암흑성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운 자 성운 성간 물질들이 마치 구름처럼 모여있는 것 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세 가지 종류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단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직 별은 아니에요. 성간 물질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거고 성단은요 이제 진짜 별이에요. 별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걸 성단이라고 하는데 성단은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이고요. 여러분 교재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 없네요. 그쵸? 자 그 상계성단과 구상성단 차이점을 아시면 되는데 그림 제가 그리해드리면 되죠. 구상성단은 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얘네들은요 붉은색 별들이에요. 나이 많은 별들이에요. 반면에 상계성단은요 별들이 흩어져 있어요. 이게 또 같이 빨간색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얘네들은 푸른색 별이고 이렇게 멀리 멀리 퍼져 있어요. 이게 바로 상계성단이 되겠습니다. 자 상계성단은 젊은 별이고요. 그 은하의 나선팔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선팔을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은하의 모습으로 갈게요. 여러분은 아예 이제 따로 좀 나왔을 거예요. 은하의 구조 해가지고 우리 은하는 이런 스타일이죠. 나선은하예요. 그 허블이 허블이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은하의 종류를 좀 나눴어요. 불규칙은하 그리고 규칙은하 규칙은하의 중에서도 보시면은 나선은하 타원은하 나선은하와 타원은하는 뭐냐면은 이런 거 팔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요. 나선팔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선팔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 나선은하 막대 나선은하 그 차이점은 가운데 중심 그냥 동그란지 아니면 막대처럼 생겼는지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이제 막대 나선은하가 되겠습니다. 자 은하 이렇게 분류한 기준이 뭐예요? 모양이죠. 그쵸? 모양 때문에 나눴습니다. 자 충분히 그림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은하 얘기 좀 갈게요. 계속 여러분 페이지 넘어갔고요. 자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은하를 보시면은 가운데가 은하의 중심이에요. 전 옆에서 본 모습을 그렸고요. 위에서 본 모습은 우리 교재를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산계성단들이 다 이 나선팔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나선팔을 제외한 중심이나 그 주변 부분 헤일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구상성단이 이루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은하 얘기를 종종 물어봐요.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은하는요. 중심에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위치에 광년이 이제 빛의 속도죠. 떨어진 위치에 태양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의 위치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은하 얘기 끝났고요. 은하 이제 성간물질 형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내용이네요. 보니까 성간물질이 있대요.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떠다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요 어떤 물질이 있을까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얘네들이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원자랑 분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는 것 뿐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옥택규칙 이라는 게 나와요. 생뚱맞게 나오죠. 그쵸. 갑자기 우주 얘기 하다가 은하 얘기 하다가 갑자기 무슨 옥택규칙 이야. 거기 있는 물질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나 분자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원자의 배열이 어떻고 분자가 어떻게 형성 됐는지를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원자랑 분자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옥택규칙은 되게 간단해요. 원자가 있으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도는데 그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가 돌 수 있는 껍질이 하나인 것도 있고요. 자 그냥 제 안에 원자핵의 양성자도 안 적어드릴게요. 어떤 애는 이렇게 두 개의 껍질을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세 개의 껍질을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의 껍질을 채워야 되는 경우에는 최대 전자 두 개 까지만 넣을 수 있어. 요거를 예외로 생각하시고요. 요거가 예외예요. 첫 번째 껍질은 전자 두 개고 나머지 있잖아. 나머지 전자를 넣을 때는 무조건 여덟 개 채우는 게 제일 좋아. 이게 끝이에요. 두 번째 껍질이든 세 번째 껍질이든 네 번째 껍질이든 무조건 여덟 개 채우는 게 제일 안정한 상태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옥택 끝이 이게 이제 팔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덟 개 채우는 게 좋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원자가 안정한 원자입니다. 됐죠?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해볼게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 있는 원자들이 다 이렇게 여덟 개를 다 채웠냐. 그걸 못 채웠다고요. 못 채웠으니까 너랑 나랑 같이 나눠서 나눠서 아니죠. 너랑 나랑 같이 공유해서 전자를 가져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옥택규칙은 원자랑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분자랑 관련된 내용이 이제 공유 결합이죠. 요 만약에 자세하게 들어가면은요. 3시간 필요하죠. 그쵸? 근데 우리 그렇게 필요 없고요. 뭐만 아시면 되냐면 공유 결합의 종류 정리하시면 돼요. 공유 결합은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공유 결합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중 결합은 전자쌍 한 쌍을 서로 공유하는 걸 아니 죄송해요. 단일 결합은 전자쌍 한 쌍을 서로 공유하는 것 너 하나 나 하나 그러니까 한 쌍이 되는 거죠. 이중 결합은 전자쌍 두 쌍을 공유하는 것 너 두 개 나 두 개 자 삼중 결합은 세 쌍을 공유하는 걸 바로 삼중 결합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산소 이중 결합 수소 단일 결합 그리고 질소 삼중 결합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 선 하나가 전자쌍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 결합 얘기까지 마무리 적고요.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선간 물질의 반응 속도가 되겠습니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 어디다 적어드릴까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반응 속도 반응 속도는 온도 농도 유효충돌 에너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총매 등등에 의해서요. 자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아래쪽에 있는 내용 있죠.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농도 온도 자외선 정총매 성감분자 등등이 되겠는데요. 이때 자외선이 조금 독특해요. 자외선은 반응을 오히려 막아요. 그래서 자외선이 많아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다 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감물질의 반응 속도 정리해 보시고요. 요건 뭐 요렇게 정리할게요. 마무리해 줄게요.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제가 앞부분 내용은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